자 잔상절힘 광선교훈 두장을 변호시킵니다. 최대치력 모두의 힘을 합친 첨탑된다 내 말이 잡으면서 교훈각숙보장 고기의 요행 무돌 흡혈 참포 프리즘이라서 카드 조합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플리트 바로 잡죠 안 잡아놓으면 길이 있고요 저펄은 저쇼냐 찬상절힘 여기서는 교훈 못보겠는데 아이스크림 원하는 카드 한장씩 원하는 카드 한장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웨이풍 징끈 참호 상점에서는 아클 카드만 나오니까 조금 더 카드 찾기가 편하겠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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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볼리 라가 볼리 라가 볼리 라가 볼리 컴파일 드라이버 축성 격분 음 아 그 절힘 절대 강호 안먹네 뚝심 보소 강호 타이타이전 강호 타이타이전 남은건 불격을 먹는거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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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위풍당당 지금 잔상절힘이라 냉기를 좀 빨리 챙기고 싶은데 디펙트 디펙트한테 제일 안좋은 파.. 카드인 파괴광선이 디펙트한테 있다는게 참 다른 캐릭도 그런거 있나 대단원의 대단원의 막도 다른 캐릭이 더 잘 쓰나 그쑤 깡섬 능숙 먹으면 클리어네 지금 이렇게 이도류 뭔 흡혈을 10장을 줄라 그래 나한테 저런 것도 흡혈귀 입장에서 영업하는 거 아냐 님도 흡혈귀 추라이 하는 거잖아 흡혈함 대 할래 약간 요거잖아 안녕하세요 첨탑에서는 흡혈하지 말랬지 이펙트도 있는데 짬뽕이 된가 다 어째 하다보니까 쉽게 클각이 나오네 쌍절곤 행꽃 슬더스 관련 질문 중에 제일 당황스러웠던게 아드레날린이 왜 좋냐고 물어보는거였는데 그분은 왜 아드레날린이 그분은 왜 아드레날린을 의심했을까 아드레날린이 안좋을때도 있긴하죠 이 게임은 카드 먹는 기회가 한정적이니까 아드레날린보다 옆에 있는 선택지가 좋으면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안좋은건 맞지 근데 뭔가 질문자체가 좀 쉽게 납득이 안가는 질문이란 내가 본 어떤 슬리브와 아드레날린을 싫어하지 않았든 와 마이클 와 마이클 트롤라벨 뭔가 아 정신공격 저거 지거든 서천이야 트롤라벨 트롤라벨 파괴광선이 더 안좋어졌어 발놀림 깡선보다 지금 능숙이 더 세지 않을까 7댐이니까 이규준 아 돈 손실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잘못썼다 조개화석 손절 손절이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손절이 절힘 데미지 늘려주는구나 이제 손가락 덜 아프게 잡을 수 있다 손가락 덜 아프게 잡을 수 있다 손가락 덜 아프게 잡을 수 있다 손가락 보호 차원 손절 힘 나 교훈도 봐야돼 돈도 남는데 유물이나 싸가지 화형 컷 엘리트 더 많이 잡는 길 없나 이 단에 하나 둘 셋 잡는 길 찬상솔힘 손절 손절 이제 한장 쓸 때 절힘이 두번 발동하니까 21댐이네 오 머미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위에 상점 몰 수 있으니까 요구는 몰 거 없지 1댐 때려서 잡아야되나 그럴 필요까진 없지 야 탐수 앗 자꾸 까먹네 상태상 지금 들어와도 돌아가니까 불조약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도 템포 빨라질 거 같은데 불조약 쓰면 병폭풍 잔상이나 넣어가자 어차피 선천인데 주판 주판 너미제 더 빨라지 어? 능숙? 아 됐어 손절 있으니까 능숙보다 강섬이 더 빠르 이번엔 한 손각본다 안 돼 왜 주판 두번떠 왜 두번떠 왜 두번떠 여기서 돈 벌어봤자 쓸데없어 덱 덱 진짜 엄청 사네 몸통 박치기 눈은 필요없다 는 필요없다 오리아르콘도 그냥 기념품되서 쟤는 하수인 아니라서 돈 뜯을 수 있습니다 방신자들 임금 받고 일하는거였어 그램리는 임금없는댄 하수인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였습니다 하수인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수인은 주위죽은 그냥 빠스러나는 주위죽은 그냥 빠스러나는 도운까지 뜯음 215골드 됐어 분명 들어올 때 골드 얼마 없었는데 달팽이 무한댁이라고 헐레벌떡 뛰어왔다가 허접색 됐죠 경로쓰자 경로쓰면 더 세진다 탄소는 이제 필요없잖아 교수는 경로강호여야되자 아 근데 경로강호할 필요없잖아 경로강호해서 뭐해 퍼펙트하려면은 하나 들고가자 경로강호하려도 딜은 더 세니까 딜은 똑같으니까 어 딜은 또 절힘하나에 지금 아니 강서하나에 몇템이야 잠깐만 아니 하심석 주지 말고 27댐 아니죠 경로 7댐 손절 7댐 자연상 7댐 주판 7댐 강섬 7댐 1 2 3 4 5 35댐 환상적이구네 바로시와 21개월째 사귀고 있습니다 뭐야 와 열애설 어헝마님 21개월 구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어헝마님 21개월 구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힘이다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산상 6개월 94 한장쓰면 61 33댐 약화걸려서 좀 떨어졌네 약화걸려서 좀 떨어졌네 6장만 쓰면 바로 200댈쏘 이 정도면 초커이소도 이긴다 왜 bgm 없어요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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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심장 허우저플 저작권이라 짤렸네